넓은 딸기 곧볶이 주문해 시원한 공간은 먹방에 부서지게 하다가 이제 다리에 비해 시원한 사이 시원한 사이 수원하고 시원한 사이 시원한 사이 사람들이 이신거의 새끼는 dile아 엄마는? 엄마는? 아, 봐봐. 많이 가문하네. 나 토마토 먹을래? 아, 먹으래. 그럼 강홀토마토 대신 토마토로 살까봐. 응, 그렇죠. 응,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. 감사합니다. 너 사방을 엄청 많이 받겠다. 너무 잘생겼어. 응? 되게 진전하네. 응, 아유, 이뻐라. 사장님, 이뻐하지만 뭐 없어요? 우리 애기? 지금 넌 뭘 좋아하냐? 소시지 좋아하냐? 고구마 좋아해. 어머, 맛있네. 아니, 농담이야. 사장님, 농담이니까. 어머, 슬커크. 고구마, 고구마. 사장님! 감사합니다! 사장님 여기 다시 오픈해서 반가워요 옛날에 태어났었던 분이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저분이 원래 옛날에 점이 많아서 되게 잘 저기 했었어 동네 사람들하고 저 사장님꺼야 저 건물이 사장님꺼야 뭐야? honour 지하니 하아 왜 네가... azar 동네 할도록 램디디 해산물 가만히 기다려야돼 가만히 기다려야돼 가만히 기다려야돼 그래서 이렇게 버터 브랜딩 자 져요? 져요? 아이 져요? 옳지 져 져까지gesch takes 져 달고 썬 져 체크 져 져 져 져 져 져 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